이빛보살리라 어.. 이빛보살리라 이빛보살리라 진짜? 진짜? 한솔이님 그거 알아? 이빛보살리라 뭔 뜻이야 어떤 때? 어떤 때? 우리 엄마잖아 이빛보살리라 아.. 이빛보살리라 아.. 이빛보살리라 그럼.. 이빛보살리라 말이 시댄다고 그말이 그말이야 너무 재밌다 이빛보살 와.. 나 그런 말을 오늘 듣는데 너무 좋은데? 재밌는데? 네.. 우리 천천히가 너무 좋은데 네.. 저는 이빛보살리라 지금 처음 말 들었어요 그런 전라도 말 듣고 아닌 제일 재밌다 저는요.. 다 재밌어 나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었던 타지방들 말을 들으면 더 재밌어 네.. 신기하고.. 네.. 우야든동.. 우야든동.. 이런 말도 좋아 우야든동.. 시나부로 우야든동.. 시나부로.. 사부작사부작 이런 말들이 너무 좋아 우야든동.. 사부작사님.. 배공기.. 그.. 우야든동.. 네.. 우야든동.. 시나부로가 서서히.. 네.. 서서히.. 네.. 천천히 서서히.. 신압으로.. 신압으로.. 그렇죠.. 신압으로.. 자.. 우리가 저기.. 남도민이 뭐 했어? 농복아.. 농복아? 네.. 농복아.. 농복아 하고.. 거식이 뭐냐.. 그것 한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판소리 중에서는 시방 안하고 있어요? 예.. 1절.. 1절..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아유 그럼 해야지.. 그때여 준양 모친은 건넌방으로 건너가고 시작 그때여 준양 모친은 건넌방으로 건너가고 춘양과 도련님 단둘이 앉아 춘양과 도련님 단둘이 앉아 도무룩으로 오는디 도무룩으로 오는디 일절.. 통곡.. 시작 일절.. 통곡.. 애원성은 애원성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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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단둑,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창으로 가실라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창으로 가실라요 나를 곧쩌 고가실라요 나를 곧쩌 나를 곧쩌 이걸 해줘야 돼 나를 곧쩌 어쩌쩌 어쩌쩌 어쩌 어쩌시당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족 최상가 명문기족 최상가 조숭녀 정식이 길고 조숭녀 정식이 길고 소년급제 입신장명 소년급제 입신장명 소년급제 입신장명 조얌 호강 지인의 실제 조얌 호강 찌네 실제 철 흘리기면 칭 철 흘리기면 철 흘리기면 칭 칭 칭 쵸비야 쵸비야 요만큼이나 요만큼이나 생각구리 생각구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 날이나 일러줘 올 날이나 일러줘 금강산 금강산 삼산봉이 삼산봉이 평지가가 되거든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오실라요 동서남북 오실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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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덕 오실라요 오, 그래 보고 듣는 못이 나요 운종용 풍종오라 운종용 풍종오라 운종용 풍종오라 운종용 풍종오라 호미가느 건대는 바람이 가니 어디까지 배웠는가? 금일송군 배웠어? 마두가 부터? 근데 이렇게 안는 체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못 배우고 마는 거야 안는 책을 해버리면 섬세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두가 부터 배워야 되는 거요? 응 마두가 하하 하하 시작 마두가 하하 그렇지? 네 마urt 마두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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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 오시힐 라이오 오실라요 오실라요 문종용 풍종어라 시작 문종용 풍종어라 용 가는 데는 구름가고 용 가는 데는 구름가고 용 가는 데는 구름가고 오 범미가느 헌데넨 범미가느 헌데넨 바람이 가니 바람이 가니 금일 소공군 금일 소공군 가신 곳 가신 곳 가신 곳 가신 곳 팽저건 소총 나도 가지 나도 가지 도련님 이 기가 막혀 도련님 이 기가 막혀 도련님 이 기가 막혀 이 기가 막혀 이 기가 막혀 이 기가 막혀 두 번 조사 줘야 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도련님 도련님 이 기가 막혀 도련님 이 기가 막혀 도련님 이 기가 막혀 이 기가 막혀 오지 마라 오지시다 오지 마라 온 나라가 정부라도 온 나라가 정부라도 갑분동서 임그리워 갑분동서 임그리워 규중심처 들고 있고 공문안강 천리회역 공문안강 천리회역 한산오량 높은 관은 철행 한산오량 높은 관은 철행 높은 관은 철행 높은 관은 철행 여기까지 갈게 台짜 동물들 힘이 없기 강제 성경 감사합니다.